네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 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죠 저희가 매주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시선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실 네 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같이 모이기도 힘든 부분들도 있었는데 연말을 맞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시는 분들은 한자리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여민회 김태현 이사 제주생태관광협회 고재량 대표 미디어 제주의 김은혜 기자 그리고 제주대학교 건축학부의 김태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분 한꺼번에 만나니까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나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또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데 물론 지금 저희가 마스크는 쓰고 있습니다만 마스크도 벗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올 한 해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는데 우리 네 분의 한 해는 어땠는지도 잠깐씩 좀 여쭤보고 지나갈까요 우리 건축학부의 김태일 교수님 사실 어르신이시죠 어쩌다 어른 되어버리는데 한 해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바빴고 또 우리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 않았나 그런데 그 나름대로 2020년보다는 21년은 조금 더 익숙해지는 환경 속에 다 분발한 듯한 느낌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학생들 볼 때마다 참 안 됐다 왜냐하면 안 됐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아까 우리 윤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또 거기서 얻는 가치도 크거든요 사회성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 학생들한테는 많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변함없이 열심히 살은 한 1년이 아닌가라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 도내에서 뉴스 보신 분들은 김태일 교수께서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아마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 말이 근데 가슴 아픈 게 사제지간에도 거리를 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너무나 아픈 현실이라서 그리고 우리 고재량 대표님께서는 진짜 말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을 제일 만나야 되는 직업이신데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머니를 모셔야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모셔야 되는 과정에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거나 이런 거는 안 되고 각자 돌아가면서 모셔야 되니까 가족들도 1년에 한 번 만나는 이제 내몰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부모님을 모시는데도 이 코로나가 장애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적으로는 일단은 제가 주민참여 보전이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분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얘기하고 같이 답사 다니고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잃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수의 인원만 같이 자연환경을 보전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하면서 아쉽지만 또 몇 명이 역량이 아주 높게 강화되는 이런 효과를 얻은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많이 바라봐 주시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아이 참 이 코로나 이거 언제까지 갈 건지 걱정이긴 합니다 우리 미디어 제조의 김은혜 기자님은요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저도 지금 고재량 대표님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을 했는데 이제 마을분들 만나서 취재하거나 할 때 이제 어르신분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일이 많았는데 이거를 가야 되나 많이 좀 고민하면서도 또 그렇다고 어르신분들 얘기를 안 듣고 기사를 쓸 수는 없으니 마을 얘기를 쓸 때 그래서 좀 취재하는 데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고 또 별개로 또 좋았던 것도 있었어요 이제 혼자서 좀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회식이나 이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좋더라고요 역시 긍정적인 면을 바라봐 주셨는데 사람 안 만나고 취재하는 거를 요즘에 핵심 관계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게 참 어르신들 만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여민의 김태현 이사께서는 올 한 해 어떠셨어요? 뭐 연말마다 항상 꺼내는 표현이 이제 다사다 난 한 해였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다시 한 번 좀 상기해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좀 아무래도 이렇게 활동 반경이 예전보다는 좀 좁아서 일상을 좀 재구축하는 데 시간을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을 2021년 돌아보면서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만나는 부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반경들도 행사들도 취소됐지만 또 나름대로 좀 적응하는 과정들이 좀 수월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분의 얘기를 종합해보니까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공감하실 건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인류가 항상 이 길을 다 극복해왔듯이 언젠가는 또 좋은 날이 다시 오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분 우리 보석 같은 네 분을 모시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각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김태현 이사께서는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신지 저는 살짝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네 한 해 제가 방송했던 것들 좀 살펴보니까 저도 좀 들쑥날쑥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던데 그중에서도 아마 제가 여러 차례 강조도 드렸고 또 2022년을 생각해봤을 때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 앞두고 아마 일상에서 이미 불편을 겪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준비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얘기 좀 오늘 나눠보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차고지 증명제 이건 정말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제주도에서는 초창기부터 시작을 했고 근데 이거 지금 뭐 도의회에서는 일부 뭐 아 이거 준비가 좀 덜 된 거 아니냐 시행유예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뭐 마침 12월 22일에 이제 도의회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를 나눴었었는데 사실 준비 미흡에 대한 이야기는 2019년에도 이미 나온 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07년부터 시행 단계별로 시행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정책적으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좀 너무 고질적이기도 하고 좀 핑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자동차가 과연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의미인지 좀 근본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이 얘기를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요 뭐 이제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2010년대 이후부터 도민사회에서 이제 자동차 교통 대란이라고 할까 또 주차 난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을 많이 공감되는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행정의 준비는 좀 많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도 뭐 많은 공감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예결위에서 이 문제 다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뭐 의회는 이제 주차장 복층화나 이제 뭐 민간 주차장 준비 같은 것들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들을 했었던 것인데 이거 포함해서 이제 도에서도 그 도에서 하는 얘기는 사실 이렇더라고요 이제 5년 안에는 깨끗해진 거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이제 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차고지 증명제라고 하는 게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간접적으로 차량의 수요를 좀 조절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의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좀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행정에서 사실 이걸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긴 하죠 네 제가 좀 손 모으고 듣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서 이게 맞습니다 사실 얘기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지만 준비가 그럼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되고 있었느냐 혹은 준비를 그럼 제대로 하고는 있었던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김태현 이사님 얘기 듣다 본 듯 떠오르는 게 이 차고지 증명제를 한다는 것은 차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 속에서도 이게 원래 반영이 좀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긴 하죠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좀 짚어볼 문제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된 이 제도가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정책이라는 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씩 하나씩 갖춰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고지 증명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도장에서 하고 있는 여러 정책 중에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정책이 아닌가 도입해야 되는 당의성을 우리가 잘 밀고 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미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20세기는 소위 말하는 어바니즘이라는 게 자동차 중심의 사회로 성장 발전해왔다 그러면 21세기는 말 그대로 자연과 특히 사람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핵심 가치가 보행, 보행 환경을 어떻게 잘 정비하는가 그게 뉴 어바니즘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자동차를 억제하는 게 차고지 증명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돈 없는 사람은 차를 몰지 말라 그런 논리는 아니고 적당하게 차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럴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차고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그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에서 좀 서포트해져야 될 부분 공용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 또 하나는 공공교통체계의 시스템 연계시키는 방법 그 다음 또 하나는 소형 차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큰 혜택을 주는 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보행 거리에서 쉽게 쉽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시행하면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할 말 많으셨네요 굉장히 근데 두 분께서 하시는 얘기는 사실 이건 꼭 필요한 제도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가용도 줄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반성한 부분이 사실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다뤄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차량 등록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가봐요 등록사업소에 네 사업소에 갔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는 걸 모르고 그냥 오셨다가 거기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홍보 그렇죠 이 제도는 있는데 그리고 지금 실행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된 부분들 그렇죠 지금 홍보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그 통계적으로 보면 제주 차량 한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많은 곳이 있느냐 하면 제주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차량의 인구 대비 차량이 증가하는 거 아까 등록 말씀하실 생각이 나는데 차량 등록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제주도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평행성을 이루고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늘어나지 않은 추세인데 유독 증가하는 곳은 제주도 같아요 한 가구당 차량 대수 보유 대수도 많은 것도 제주도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주도는 항상 하는 게 청정환경 자연을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인 자동차를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저는 어떤 행태로든 좀 제어할 필요는 있다 근데 그 가장 효율적인 게 차고지 증명제도 하나의 수단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 발제를 하셨잖아요 우리 김태현 이사님이 지금 교수님 하신 말씀 중에 혹시 반론이라든가 반론할 건 없지만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사실 논리가 이렇더라고요 2007년부터 이미 예고가 됐던 바인데 그 사이에 제주 지역에 차는 40만 대가 훨씬 넘어버렸고 그럼 과연 총수요를 관리하는데 행정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냐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보완해 갈 것들 분명히 있고 좀 더 속도를 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과연 지난 10여 년간 제주 행정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긴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저기 내년에 도지사 선거하잖아요 그때 좀 많이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관심을 많이 가질지 모르겠네요 아마 일상의 불편들을 겪고 나시면 좀 다르게 보실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저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유제예요 자동차가 그런데 거리에 그냥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이동을 덜 하기 위해서 집 앞에 세운다거나 혹은 골목에 그냥 이면 주차를 한다거나 공영 주차장이 있음에도 조금이라도 가까이 세우려고 도로에 세운다거나 하면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 토론 갔습니다 오늘 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라는 것이 시행은 됐고 사실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분명히 많아지시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왕 이렇게 스케줄이 정해진 거 이에 맞춰서 최대한 지혜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들도 더 해결책을 같이 지혜를 모아가면서 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길거리에 늘어선 차들은 그래도 좀 덜 보게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제가 일본에 유학을 했던 시기가 1988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35년 정도 되나요 34년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 벌써 뭘 했냐면 차고지 증명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환경을 중시하는 선진국의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있다 그러면 우리 너무 늦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환경과 사람의 안전성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측면에서는 불편한 것은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 지을 때도 좀 제대로 된 주차장 또 관리할 수 있는 주차장 그리고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어떤 주차장과 대중시설을 세금을 들여서 확충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이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고자랑 대표님 뭐 이렇게 열심히 쓰고 계실까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나 보는데 네 저는 차고지 증명제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사실은 저는 환경하는 입장에서 보면 탄소 배출면에서 제주도의 자동차를 수를 굉장히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사실은 특히 노력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은 섭섭해거든요 그런데 이 증명제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그다음에 탄소 제로 정책에서는 탄소를 줄인다라는 데 자동차를 줄이는 제도로 사실은 전기차를 유도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기차 역시도 사실은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탄소 제로에 사실은 좋은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명제를 통해서 자동차를 줄이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좀 정책해가자라는 측면에서 저도 차고지 증명제를 사실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전제로서는 다 찬성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건 이제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 차고지 증명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부분 그건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김은혜 기자님 제가 말씀할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세 분께서 지금 얘기를 워낙 많이 하셔서 김태일 교수님 이따 얘기할 때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드릴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세요 도시계획도로를 2007년 이후부터 엄청나게 지금 제주도가 뚫고 있는데 사실은 자동차 대수를 줄이려면 보도를 더 우선으로 확보하는 제도를 하고 도로 자동차를 위한 도로는 나중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에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거죠 자동차 수 줄이겠다고 지금 차고지 증명제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도로 뚫는 사업 계속하고 있고 돈 들여서 이런 좀 정책적인 통일성도 필요하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꼭 들었어야 되는 얘기군요 김태현 이사께서 화두를 던져주신 게 네 분의 공감대가 굉장히 커서 1부를 원래 한 주제를 더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로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을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인사하고 각자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이야기들 하느라고 시간을 좀 쓴 게 있기 때문에 2부에서는 나머지 세 분께서 준비해 주신 얘기들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나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죠 라디오 제주시대 오늘의 시선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말을 맞아서 네 분을 모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1부에서 주차장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사실 우리 실생활과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분께서 관심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와 이번엔 김태일 교수님이 가져오신 주제를 보니까요 이거는 더 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관계 대끝 같지만 관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의 주제 이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인데요 실은 우리 도민들 별로 그렇게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차고 지는 자기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일인가 관심을 가지실 텐데 도시공원 민간특례에는 관심 가까운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 해 지나면서 이거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하고 연관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에 아까 우리 조금 전에 1부할 때 도시공원에 아니고 도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 중에 공간 중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거든요 공원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막 개발을 하면서 훼손된 자연환경을 일부 복원하고 그 속에 이제 사람들의 휴가식 공간을 제공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지진 경험하셨죠 그럼 지진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대피하라는 곳은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어디냐면 학교 한 군데는 공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라는 기능은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가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도시공원을 하겠다고 지정해놓고 수십 년간 이제 집행을 안 하니 이거는 사유재산에 문제가 있다 해서 헌법에 소원을 해서 그게 합헌적인 그러니까 헌법에 맞지 않다 사유권에 과단 침해다 해서 이게 다시 도시계획에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게 그 계획을 풀어줘서 이제 사유권 재산을 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난 부분인데 한 20년 10몇 년 동안 이 행정에서 그런 준비를 하나 다 해놓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그러면 공원을 민간특례라는 이름으로 이제 민간에게 특례지만 특별하게 사례 예외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이지만 실은 특혜거든요 민간에게 그냥 이 공원을 개발하세요 라고 하는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사실 도시공원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그걸 국가에서 사들여서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중에 일부를 민간에 줘서 개발을 하게 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한다는 그 취지인데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일부러 안 했다라는 뭐 아니 그럼 일부러라는 것보다는 정책 우선순위의 중요성 결정할 때 뭐가 중요한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논리성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은혜 기자 말씀하신 대로 아니 자동차 줄이겠다고 그렇죠 막 이야기하면서 자동차 도로를 뚫는 거하고 모순인 것처럼 저는 도로를 뚫을 토목공사의 예산을 수백억 수천억을 지불할 돈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이 공원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환경친화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주는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예산을 집행할 때 효율성과 합리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것들을 혜택을 되돌려주는 정책 우선의 결정의 과정이에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김은혜 기자 얘기하셨으니까 김은혜 기자한테 바로 한번 물어볼까요 이게 기자들도 취재를 하면서 본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너무 덩치가 커서 행정에서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이렇게라도 개발을 하고 나머지를 보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 사실 지금 추진하는 사람들의 입장인데 교수님의 말씀처럼 사실 이거 미필적 고의 아니냐 이거 좀 일부러 방치해놓고 있다가 이거 어쩔 수 없이 시간 다 되니까 이렇게 좀 일을 벌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각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분들의 행정이 일부러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정황상 보면 분명히 행정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우선순위를 두고 매년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원래 전에 국비로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국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 도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상 많지 예산을 확보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도비를 들이는 사업이 있는가 한 반면 지금 이런 오등봉 이런 민간특례 같은 경우는 좀 도비를 모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지금 민간특례로 넘겨버렸잖아요 이것도 우선순위 얘기구나 결국에는 의지 차이인 것 같아요 의지가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공원 하나가 다 날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 아닐까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저도 전체 다 1타강사 2타강사 이게 나올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데 전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사실은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서 소송단에서 저도 같이 공익소송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저는 개발 사업이라는 걸 제주사회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잘 들여다봐요 물론 이제 환경훼손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개발을 해서 과연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걸 이제 중심적으로 살펴보는데 이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인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처럼 개발이 진행되면 진짜 그 사업자 외에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역으로 생각해봤는데 이 도시공원 사업이 정말로 20년이 끝나서 일몰이 됐을 때 과연 정말로 우리가 예측하는 난개발이 될 것이냐 사실은 이런 걸 예측해봤는데 그 지역이 사실 한천이라는 천연보호구역이 지나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몰이 되어서 개인들에게 돌아가도 기존의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큰 난개발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실은 저 나름대로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로 볼 때 지금의 민간특례 사업으로 돌린 것은 오히려 일몰보다 더 큰 개발 사업으로 가는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전체가 개발이라는 목표에 다른 것들이 좀 많이 묻혔던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우선 있으니까 조금씩 앞으로 가기는 가는 것 같기도 한데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결국 이렇게 다시 되돌이표가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또 윤하원석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있으면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뭐냐면 개발 자체가 부정적이고 나쁘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니십니다 고재량 선생님께서는 저도 말씀드린 것도 민간특례에 민간에게까지 특례를 하면서 개발했을 때 돌아온 이익이 뭘까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오등봉의 민간특례 사업 같은 경우는 아파트 위주잖아요 아파트인데 그게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를 이해해서 지어지는 주택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비율이 높다든지 예를 들면 JDC라든지 아니면 제주개발공사가 비용 부담을 상당히 많이 해서 공익성격을 갖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공의 이익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특례 사업이 틀렸다 맞다라 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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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100% 개발에서 분양하는 민간이익의 장출을 왜 간이 나서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지 이런 부분에서는 도민들도 좀 관심을 가져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 도시의 문제는 특정한 교수들 집단이나 행정이나 전문가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우리 도시는 우리가 다 도시의 공간에 살아가야 될 주체이고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도시 제주라는 도시에 뭐랄까요 살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래도 의회에서 오등봉 공원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고요 서민주택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파트 평수가 40평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조금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당사자가 한 분 계셔서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사실 이 사업이 또 그 방향성 자체가 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재랑 대표님 주제를 곧자왈 경계를 들고 오셨네요 네 아니 근데 도대체 저는 저희가 제주도에 살면서 방송하면서 맨날 느끼는 건데 곧자왈 경계가 어디예요 도대체 맨날 보는 사람마다 다 얘기가 달라서 없었던 거죠 제대로 네 제대로 경계가 없었고 곧자왈이라는 우리한테 어쨌든 공간이란 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사실은 이런 경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곧자왈이 중요하다는 이제는 도민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개발 사업이 딱 들어왔을 때 곧자왈 보존해야 되는 거 맞죠 하면 우리는 다 네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개발지가 곧자왈이거든요 하면 저쪽 분이 뭔 소리 하고 있어 그건 곧자왈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종식시키려고 사실은 2015년도서부터 제주도는요 곧자왈의 체계적인 보정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곧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15년이면 지금 벌써 6년이라는 이제 세월이 흘렀던 거죠 그래서 경계를 짓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보전 대책 보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동안은 설정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설정하자라고 6년 전서부터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이 사실은 정지되었다가 재개되었다가 다시 연장되었다가 6년이라는 세월을 가졌고요 올해 마무리를 되나 해서 사실은 7월에 주민공람을 시작했어요 용역이 되었고 일정 정도 경계 설정을 했는데 주민공람이 시작될 때 이미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경계 설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계 설정을 해야 되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여기는 빼서 해야지 저기는 개인사유지지 이런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 그게 결국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곧자왈이 제주의 허파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하다 보전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살다 보니까 골프장들이 막 들어섰고 자꾸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곧자왈을 지정해서 여기는 좀 보호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늘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 왜냐하면 선 하나 긋는 거에 따라서 자기 재산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냐 이게 또 개발과 보전과의 상치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용역, 그러니까 다 찬성은 하더라도 일단 개인의 이해관계나 또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실은 이 경계 설정에 경계를 욜로 짓느냐 절로 짓느냐의 문제고요 다만 그 개인 사유지를 곧자왈 안에다가 포함을 시키더라도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어떤 보상 대책을 정확히 세운 후에 세운 후에 그때 해라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개인 사유지 가진 사람이나 또 마을 공유지 가진 분들은 사실은 경계 설정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자세고요 그런데 그 용역, 내용 자체 경계 설정을 찬성하는 입장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의 용역 결과로서 그냥 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올해 마무리 못 짓고 내년 2월로 다시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또 이 곧자왈 경계 설정이 오늘 갖고 나온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곧자왈 보전 조례가 있잖아요 그 보전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5년에 한 번씩 보전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 안에 얼른 경계 설정이 되면 내년부터 이렇게 개정되는 곧자왈 보전 계획에는 이 경계 설정에 의해서 보전 계획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년 2월로 미뤄졌기 때문에 경계 설정은 내년으로 다시 되고 보전 계획은 올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경계 설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적용은 5년 후로 적용 다시 세워지는 보전 계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계획을 얼른 확정하지 못하는 것이 곧자왈 보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고 그 사이에 개발 계획에 곧자왈은 다시 위기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결국 그럼 의지의 문제로 수렴이 될까요? 그러게요. 6년이나 끌었던 것도 지금 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김태현 이사님 그냥 본인이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땅을 갖고 있어 그 땅이 곧자왈 경계 지역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 재산의 가치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막 머리띠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개발 문제에 접근할 때 내가 당사자라면 어떨까 이런 가정 항상 해보거든요 중요하죠 그럼에도 좀 규범적으로 생각하게 되긴 해요 규범적이라?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그건 당연히 제가 완전 당사자 일치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하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저 같은 건 굉장히 순진한 입장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려운 문제죠 이게 개인과 공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넓게 봤을 때 제주에서 개발이냐 보전이냐 하는 문제가 단지 제주만의 고유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해 당사자를 설정하는 문제 아까 도시공원도 그렇고 곧자왈도 그렇고 이해 당사자가 과연 어디까지냐를 얘기할 때 단지 당사자만 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게 아까 김태희 교수님 말씀이시기도 했는데 그 역량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를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고민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아쉬움은 항상 남긴 해요 저도 그 고민을 한 번씩 하는데 저희 뉴스를 이렇게 전해드리다 보면 여기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그 안에 당사자가 된다면 나는 거기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물론 이제 환경보존과 관련된 얘기들 여러분들과 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나한테 그 땅 때문에 한 1억 2억이 막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나는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은 좀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전에 1억 2억 말씀하셨잖아요 땅의 가치 그런데 곧자왈 쪽의 규모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 땅 가치가 1억 2억의 가치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문화재하고 곧자왈하고 가보면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중요한 건 알지만 자기 집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문화재가 되는 건 되게 좋아하면서도 문화재로 지정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곧자왈도 곧자왈이 중요한 건 아는데 내 땅이 곧자왈을 지정하는 거는 싫어하는 이유가 같은 논리인데요 왜냐하면 곧자왈이나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게 규제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서 그거는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유 사유 재산의 가치를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바라보시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 쪽에서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지정을 받으면 이게 돈이 되는 시스템으로 좀 움직여주는 게 좋겠다 손해는 절대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큰 이익은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손해보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걸 갖고 있음으로써의 어떤 자기의 도민으로서 아니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이 되는 개발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큰 돈을 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큰 돈을 못 버는 개발도 많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곧자왈의 문화재도 똑같은데 보존의 중심도 있지만 활용의 중심에 더 많이 둬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저는 좋겠다 또 하나는 활용할 때 모든 걸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한계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제주도 환경입도세라면 싫어하실 거니까 환경보존금, 요즘 기여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일부는 곧자왈 매입을 하고 일부는 그거를 시정객 분들한테 큰 돈은 아니지만 기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기금 마련해서 평당 큰 돈은 아니지만 평당 몇만 원씩이라든지 몇십만 원씩 주면 허벅이는 적지 않은 돈 그런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곧자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버럭 화내실지는 모르겠는데 대체로 곧자왈 그쪽은 개발이 불가능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로 좀 귀결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공사하다가 유적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민이 많대요 이걸 덮어버려야 되나 다시 묻어야 되나 왜냐하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다만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손해가 없다는 그런 판단이 선다면 사람들의 선택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범위가 길어졌고요 일단은 곧자왈 경계를 설정하면서 경계 설정 보호 지역에서 사유 재산을 가진 분들한테는 사실은 피해가 아니라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걸 좀 하자 곧자왈을 보존하면서 오히려 더 혜택이 되는 것들을 찾자라는 의지들이 많이 나타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김은혜 기자의 선택이 있는데요 이거 2시간짜리인데 주제가요 대규모 개발사로 보는 인권침해 사례 자 오늘 제가 네 분의 주제를 보면서 사실 개발 문제와 관련 개발로 통해서 이제 불거지는 문제들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 또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인데 필연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걸 또 밀어붙이다 보면 또 인권침해 사례들이 분명히 생기게 마련했죠 그게 우리 제주도 내에서 좀 많았었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뭐 제주 동물테마파크라든지 서귀포시 도시회도로 해군기지 진입도로 강정 문제도 그렇고 이런 좀 대규모 개발이라고 소위 말해서 하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지금 화북천에서 이건 대규모라고 볼 수는 없는데 중개펌프장 관련해서 지금 또 주민들 간의 이런 행정과 소송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일단 주민들과 행정 대화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주민들이 심지어 면담을 요청을 해도 행정이 받아주지 않거나 차일 피해를 미루거나 심지어 요즘에는 핑계대기가 너무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토론회를 제안을 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다. 이렇게 많이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행정에서 이런 걸 보면서 어쨌거나 중요한 건 주민과의 소통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 사례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가 아닐까. 주민들과 전혀 공감대나 이런 거 형성 없이 진행을 하면서 심지어 대화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행정. 이게 이제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오늘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들고 나왔어요. 네. 사실 우리가 그 인권침해와 관련돼서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게 최근 강정마을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이 벌어질 정도의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데 관련해서 사실 좀 세상이 바뀌면서 사과도 했고요. 그렇죠. 일부 사과도 있었고 좀 반성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많았었는데 그런데 지금도 좀 안 바뀌고 있나요? 이게 어쨌거나 지금 말 내에서는 찬성이랑 반대 쪽이 이미 너무 고리 깊게 지금 있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찬성 반대 얘기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너무 이렇게 자꾸 안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이미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더욱 고리 깊어지고 주민들 간의 어떤 상처가 된다. 그러니까 좀 저희도 이제 얘기를 할 때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 필요가 있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강정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강정은 일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역에서 보이지 않게 정말 마을 내에서 이제 제주도는 또 흔히 괸당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괸당사회 문화 때문에 뭔가 이게 서로 미묘한 그런 찬방 갈등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꽁꽁 말도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 안에서 지금 예를 들면 제주동물태원파크 같은 경우는 외지인이 많은 마을이거든요. 외지인이 많기 때문에 좀 환경 문제가 관심이 많은 마을이라서 이 태원파크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금 큰데도 그럼에도 이거를 나는 반대다. 찬성이다. 이거를 대외적으로 말하기가 마을 내에서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마을 내 갈등을 혹시 또 불러일으킬까 봐 이런 문제들이 사실 행정의 어떤 불통으로 인해서 마을 내까지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인권 침해죠 결국에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 상황이. 선을 얘기하셨네요. 지금 선을 주민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네. 조천읍 주민이고 선을 애정하는 분인데 사실은 이게 인권 침해를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안에서 직접 다 같이 맞았던 입장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인권 침해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지금 동봉리에 자연체험파크가 동봉리에 계획되는데 선을 1, 2 주민들은 반대를 하거든요. 동봉리는 찬성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선을 1, 2 주민들인 경우에 동봉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자와를 같이 보전해야 되고 대신 동봉리의 그 부지를 타인에 대한 개발이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는 뭔가 앞으로 미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보자 이런데 사실은 행정인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찬성과 반대 측으로 굉장히 몰아가는 사정이 있고 행정이 갈라치죠. 그리고 기자들 역시 기사도 갈라치는 게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정보가 정확하게 개인한테 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장단이 있을 텐데 다는 절대 얘기 안 하고 장점만 얘기해서 일부 주민들한테만 정보를 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지금 얘기하시는 게 화북에서도 그렇거든요. 화북도 그런 정보를 다 공개를 하고 이게 왜 좋은지 왜 나쁜지를 주민분들께서 선택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정보를 일부만 공개를 해버리고 본인 행정이 원하는 부분만 살짝만 공개를 하니까 그런 오해들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대규모 개발 사업이 벌어질 때마다 아까 갈라치기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분열시키면 오히려 잘 되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마음이 아프네요. 행정성토장이 돼버렸는데 그렇죠. 마지막 주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최근에 아니 최근도 아니죠. 수십 년간 이루어진 제주도의 개발 사업을 보면 개발이 아니라 개발이라는 게 불도저를 밀고 토목공사하는 게 저는 개발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발은 그것도 있지만 그 속에 사람들의 정신적 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저는 개발이라고 보거든요. 인문사회적 개발이라고 그러잖아. 하여튼 그러면서 동시에 물리적 환경도 달라지면서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게 저는 개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에게 민간인 한 사람 한두 사람 돈을 버는 개발이 아닌 그런 면에서의 개발의 방식들이 참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저는 아까 정보를 말씀하셨지만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유? 네. 공유. 유럽이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유럽도 똑같이 외국에도 똑같이 이렇게 갈등이 있거든요.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하면 행정이 있고 그 다음 찬성 반대의 주민들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그게 사업을 돈을 투자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투쟁하는 건 아니죠. 나는 왜 개발을 해야 되는가? 나는 왜 반대를 하는가? 행정에서는 어떤 법률적 근거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거 아닌가를 계속 찾아나가는 시간과 공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 속에 찬성했던 사람은 반대로 돌아서고 반대했던 사람은 이렇게 사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소위 말하는 아까 갈라치기 이야기했지만 각계 전투하거든요. 개발업자 하는 사람이 찬성한테 가서 이번에 6조 원의 개발이 되는데요. 예를 들거든요. 오라. 6조 원이면 제주도. 그런데 방송에서는 제주도 역대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어떤 개발에 대한 큰 비전만 던져놓고 뒤에는 우리 도민들의 갈등만 일으키는 그런 것들은 좀 이전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네 분 얘기 들으면서 반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확장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언론인 두 명은 굉장히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기자와 저.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을 하면서 이렇게는 하지만 알고 좀 얘기를 좀 같이 합시다 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또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이요. 이미 그 라디오 방송 시간 다 지났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그 아나운서의 생명은 시간을 잘 지키는 건데 저는 지금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요. 지금 하는 얘기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시간을 더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쭉 제주의 그 사안들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셨는데 내년에 또 제주도에 중요한 선거가 있어요. 우리 제주도는 도지사 한 명이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죽하면 제왕적 도지사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나는 좀 내년 도지사 선거에서 이런 공약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짧게라도 한마디씩 좀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우리 김태현 이사님부터. 저는 뭐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공공 대중교통 정책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그 어떤 정책 추진에도 보완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좀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대중교통 정책 획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혹시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이사. 네. 교통도지사로. 알겠습니다. 김은혜 기자님은요. 저는 일단 상하수도 문제가 앞으로 제주도에 지금 당장은 사람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도이동 사는데 요전번에 몇 번 하수도가 영유하는 것도 봤고 도로들이. 그런 걸 보면서 좀 이런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 좀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지사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고 도의원 같은 경우는 좀 제발 이미 정해져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 가지고 공약 안내 세웠으면 본인만의 비전을 가지고 공약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거 좀 걸러내도록 하죠. 네. 맞아요. 자 우리 고재령 대표님. 저는 역시 환경도지사 환경도의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환경을 보전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보전하는 게 무조건 이제 보전지역을 정하고 규제와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보전지역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보전할 수 있는 정책과 주민들이 또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내놓는 도지사와 도의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우 교수님이요. 저는 뭐 세 분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긴 한데 네. 새로 뽑히는 도지사는 뭐랄까요 도시의 녹지가 풍부하고 걸어서 즐거운 도시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공원도 말씀하시고 상하수도 연관되지만 푸른 녹지가 가득 있고 그 속에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시민들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뛰시는 도지사 그런 분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 말씀하시는 만큼의 도지사만 나오면 우린 정말 행복한 세상에 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거기에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단어들은 얘기를 할 겁니다. 공약에서 다만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공약들을 내거는 그런 선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선시간 오늘은 네 분을 모시고 함께했는데 자주들 같이 이렇게 모여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 저도 네 시선시간이니까 부담하고 좋네요. 나중에 한번 또 다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말고 그 전에라도 자 오늘의 시선 함께해 주신 우리 김태현 이사, 김은혜 기자, 고재량 대표, 김태일 교수님 네 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새해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